시흥시 월곧포구축제와 함께하는 트로트의 대향연!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유지해! 인천광역시 경기남부연합결선 대회와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유지해! 인천광역시 경기남부연합결선 대회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시흥시 월곧포구 미래탑공원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유지해! 인천광역시 경기남부연합결선 대회는 황남춘, 경기의 사이로 조영남, 베이로, 김혜연, 최윤화, 최시라, 권소연 레이티티의 축하 무대와 트로트 스타를 꿈꾸는 신인들의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 시흥시 월곧포구 미래탑공원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유지해! 인천광역시 경기남부연합결선 대회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전철, 강철, 홍장갑, 향기, 행숙이, 김채희, 봉순, 최대성, 신나, 진주비, 김성웅, 정지연, 미녀와 야수, 유미, 김미애, 박건아, 김민정, 줌마골스, 이현수, 현수, 김나연, 김채희, 이가연, 황이루, 조성자가 출연해 아름다운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시흥시 시흥시의회 월곧포구발전축제추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청년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청년합회 시흥지혜와 함께합니다! 시흥시